하늘로야! 하늘로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복음은 거침없이 전진하기 시작하였고 곧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지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복음운동, 교회운동이 확산되는 것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감당한 임무를 꼽자면 단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개과천선을 한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볼 수 있듯이 40에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고 퇴장을 맞은 것이 세 번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 번 또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 등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또 강물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리고 노동과 고역, 굶주림과 추이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간 사명의 길은 갈수록 태산 첩첩삼중이라는 말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주춤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력을 다해 보금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발걸음을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보금을 전파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때는 제3차 전두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이 로마 첨부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바울은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구금되고야 맙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구금생활을 하게 된 바울은 벨리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변론을 통해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나아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여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압송되었고 결국 재판을 받기까지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를 누비며 전두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온 바울에게 오랜 시간 동안의 구금생활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 또 낯선 문화 속에서 외출할 수 없고 또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고 이로 인해 바울은 앞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탄식하며 절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예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 성장한 교회와 성도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역사상 처음 마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더라도 이전과 또 이후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행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신앙인들을 옥죄는 상황이 발생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해 몸부림치며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사도 보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현재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며 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함께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결국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러 갔다가 붙잡혀 로마로 호송될 때까지 대략 3년에서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핸드폰과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전세계 사람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오늘날과는 달리 사람을 제외한 통신수단이 전무한 이 당시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단절되었으니 바울을 통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거듭한 성도들과 온 교회가 걱정에 빠졌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복음의 확산이 주춤하게 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로마에서의 투옥 생활은 완전히 통제되고 밀폐된 것이 아닌 민가에서 생활하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과 자소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동역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이 편지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그의 곁에는 두기고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 사랑을 받은 형제 또 진실한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출신인 두기고는 제3차 전도여행에 동행하기도 했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연보한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전도를 받고 회심하였으며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대표자로 활동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제 역할을 감당한 두기고의 존재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심부름 뿐이고 자신 역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감사함과 기쁜 마음 그리고 성실함과 헌신으로 노력하며 희생한 그의 역할은 바울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두기고는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임무 즉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수행하였고 바울의 바람대로 두기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 주춤하지 않고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두 달여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를 향한 무분별한 비판과 비난들이 존재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가온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점차 나아지고 회복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출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온라인으로라도 본 교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비록 이렇게 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왕도를 중심으로 교회와 관련된 소식들을 성도님들에게 전달하였고 장례와 결혼식과 같은 애경사에도 위생수칙을 잘 지키며 정해진 예식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과 수요일에 선포되는 단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 국난의 시기를 극복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잘 인내하였습니다. 게다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교회의 방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협조해주시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은 인간의 개인적인 이기심보다 교회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탓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 모두가 동역자라는 마음을 품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역장 또 지 전도회장 또 교사 등 각자 감당하고 있는 직분에 따라 돌아봐야 할 영혼들을 돌아보며 이 성도의 교제를 그치지 않고 위로하며 격려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부활주일과 교회 설립 47주년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비롯한 또 장로님들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일학교와 세수식반에서 준비한 부활절 만들기 재료를 원하는 친구들의 가정에게 직접 나눠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고 다소 부끄럽지만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경양교회 노래와 또 여러 가지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통해 온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동역한 선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각자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까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고 11조와 감사 연보를 비롯한 절기연금 또 그리고 제3차 희년맞이 비전연금까지 잊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성도님들의 손길은 잠깐은 주춤한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받은 비전을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날이 올 것임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죽이고 그리고 에베스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위기를 이겨낸 역사 그리고 최근 우리 경양교회와 성도들이 행한 이 동역의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서로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요 또 하나님 나라의 진신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마주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구할 것은 육신의 방법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자신이 비록 부금된 상황에 있지만 계속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해소할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위협을 가하는 세상의 권력과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할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또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또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 자신의 신앙을 살짝 굽히고 로마의 귀족이나 또 유대의 기득권을 잡은 자들에게 빌붙어 그나마 세력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질지언정 굽어지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리와 낙심에 빠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정세청을 바로 세우고 또 용기를 얻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사기를 고치시키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안은 어떤 물질적인 안정이나 육신적으로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한 확신 간단히 말해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 평안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비록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보장된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는 혈연이나 육신에 따른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 즉 하나님께서 죄많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무분별한 사랑이 아닌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이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이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무언가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찾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게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일학교에서는 업로드된 예배 영상에 아이들의 감사 기도 제목을 댓글로 달고 차주의 예배 영상에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장난스러운 기도 제목이 달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읽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 몇몇 친구들의 감사 기도 제목을 또 읽어보면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코로나 속에서도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 라고 썼고 또 다른 친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갈래요. 라는 감사 제목을 남겼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부모님이 옆에서 살짝 도움을 주셨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또 누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지켜주시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형제요 또 자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은혜 넘치는 현장은 늘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또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나니 그것이 오직 믿는 자들만이 누리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요 또 주님으로부터 받아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랑의 교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육신의 방법 이 세상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에 앞서 그리스도인답게 평안과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해결책, 돌파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닥쳐온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또 이 두려움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오히려 활란 날에 더욱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시기가 점점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예배당 예배가 일부지만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나누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감격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킨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만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앞에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번에 일어난 일들을 거울로 삼아 더욱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사랑을 악망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잘 지킴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한없는 은혜를 받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 닥쳐온 신앙의 어려움은 세상의 방법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치 하나님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동영자들과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는 동영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가 느꼈던 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이나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을 높이는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로부터 받은 사명을 전하는 도구로 선택받고 사용받는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영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은 아마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결박될 것 혹은 목숨을 잃게 될 것까지 각오하고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차도 바울이 품고 있던 마음과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는 말처럼 숱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리스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놓치지 않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삼아 나아간 결과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신은 물론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노리고 사랑을 나누며 이 복음운동, 이 진리운동, 이 교회운동을 감당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하여 성남 파도처럼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두기고를 통해 격려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저버린 모습을 책만 박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례 없는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열정, 또 투지, 그 뜨거움이 사그라지고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등촌동에, 또 강서구에, 또 서울시에, 또 나아가 온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크게 영적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운동이 우리 경향교회의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한 이 위기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로 인해 우리가 받은 사명, 이 보금전파의 사명은 주춤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질에 겁먹고 주눅들어 있기보다는 언제나 믿는 자에게 무한한 평안과 사랑을 전입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한신앙으로 묶인 형제 자매와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의 힘을 얻고 이 영적 자부심을 유지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온 현재 상황을 두고 일일이 일비하며 이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에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또 충성을 다 바쳐 마음을 하나로 모아 능히 이겨내고 장차 베풀어 주실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내 보장된 승리를 쟁취하는 이 크나큰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